스카 스카 아 배그 처음에는 참 괜찮은 게임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게임이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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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이지 로드맵 보면 막 와 막 우리는 핵도 다 잡을거고 최적화도 여기서 더할거고 막 이거 바꿀거고 이거 바꿀거고 신컨텐츠 이거 낼거고 막 하길래 야 이대로 되면 갓게임인데 근데 그대로 안됨 일단은 배그가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속도감이 없어요 하이전 속도감 있고 좋지 근데 그거 대비된 게임 이렇게 느리면서 제대로 만든 게임이 없었잖아요 별로 그래가지고 아 괜찮게 느껴졌는데 계속 하다보면 너무 게임이 느림 배그가 3인칭인건 괜찮아 근데 핑적인 부분이 게임의 그게 틱레이트가 막 왓다리갓다리 하고 픽레이트가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안그래도 3인칭이라서 거지 같은데 피커스 어드밴티지가 너무 심해요 대기하고 있는 쪽이 너무 유리한 고수가 아무리 빨리 반응해도 전보가 무조건 이깁 거의 99% 이긴다 바이베이 진짜 애지간히 못 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해 마을 아니죠 저거 아닌가 마을 뒷편 언덕인가 마을 뒷편 언덕인가 사이트 없는 건 에반데 돌에서 안나오겠지? 뭐야 moments later 2 hours later 2 hours later 되죠 그냥 400발이다 400발 어? 연마가 퍼졌어 개미집에 저기 있구나 개미집에 이어서 300일 거거든요 300, 400? 음? 센터 됐다 흐이 개꿀 봐봐 솔직히 배그 이거 완전 운빨 게임이라니까 나 센터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센터 걸렸잖아 운빨 게임이야 이거 배그 실력 게임 아니야 왜 안 맞지? 왜 안 맞지? 개미집 먹으러 또 온다면 두명 뭐야 폭주적 메타야? 뭐야 뭐야 아 개꿀 화면 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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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오? 너무 좋아요 키를 쓸어 닿는 구만 그냥 개미집 또 걸렸다 왜 우리집에 아무도 안오냐 온다고? 야 오지마 날았다 떨어질 때는 당연히 무방비 상태 안 나갈게요 나 무섭다 누군가 나 노리고 있을 것 같아 여기 근처에서 아 쟤 배율 있지 않을까? 염마 뿌리고 갔자 뭐야 얘도 별이 없네 뭐야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 어디야? 아 얘 왜 염마귀 하나도 없냐 근데 내 옆에 근처에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8배율이었으면 잡고도 남을 만한 애들 개만 안 돼 내 UAG가 있긴 한데 지금 자리 잡으러 가긴 애들 위치 파악이 다 안 됐거든 M2사는 저쪽 어딘가 있는 것 같고 능선 넘어 있겠네 나머지가 내 위치인지 나랑 엄청 가까이 있는 거면 나 안 돼 죽어 여기 밑에 능선에서 막 보고 있다거나 나 차 타는 거 기다리고 있음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네 어쩐지 갑자기 빨리 맞더라 능선에서 기다린게 아니었네 언제 왔어요? 와... 이야... 이야... 나 잡을거라고 그냥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3분 전부터 뭔가... 이런게 극혐이라니까 어! 플래 나왔다 하... 솔로는 플래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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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